용주야 그거 니 입장 아니지? 나 용주하고 싶을 거 있어요 민지, 혜빈이, 혜빈이 보고 있니? 아 맞다 민지야 지훈아 보고 있냐? 보고 있니? 보고 있니? 이거 저만 안 했어요 보고 있다고 해줘야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 인터뷰한 거 봤어요? 안 봤는데 누가 태그했어 주양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이가 없어 1픽컵 할게요 네? 밥이 먹을게 왜 이렇게 많나? 너무 많아 그래도 이 정도는 거야 이 하나 네 거 먹을래 아니요 좋아 직장 공격 직장 있었는데 너 잘 쪘다 너 왜 이렇게 무거워 나 벌꺼야 나 언니가 강남 배학교를 택배 시켰고 나 화이팅 나 언니가 강남 배학교를 택배 시켰고 나 화이팅 나 화이팅 나 화이팅 너 선거를 안 해? 나 화이팅 아니 저거를 안 바뀌어져 있더라고 이번 배송지가 안 바뀌어 있지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 진짜 웃겨 나 화이팅 나 화이팅 나 화이팅